기득권 양당 구도를 깨겠다며 나선 이른바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이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죠. 민주당 우세가 예상됐던 전북 총선 구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티뉴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 연휴 첫날 합당을 발표한 이른바 제3지대 통합신당.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이 모인 개혁신당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 구성 등 단일 정당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제3지대 통합정당이 탄생하면서 전북의 민주당 독주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상황. 통합 직전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는지 물은 조사에서 이준석 참여정당과 이낙연 민주당 탈당 의원 참여정당은 각각 3%와 4% 지지에 그쳤습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새로운 미래가 이번 총선 전북에서 내석 확보를 목표로 했던 만큼 낮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만간 이뤄질 현역 의원 하위평가 대상자 통보 등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입지자들의 추가 합류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2016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3월 중순까지도 지지도가 8%였습니다. 그때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4군데 정도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정 반대 여론의 또 다른 선택지가 등장한 것에 대해선 경계하고 있어 제3지대 통합이 전북 총선 구도에 변화의 바람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